할렐루야 그리자의 평강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말분 건사는 오늘 수술을 했을 텐데 문자 왔어요? 전화 통화했어요? 수술 잘했대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문자를 줘야 될 거에요 오늘 새벽 기도도 해줬는데 오늘 송성숙 건사는 아마 내일 수술을 하는 걸로 그리고 또 이은실씨도 이은정 집사 언니 거기도 내일 수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김홍삼 집사님은 내일 심장 뭐 이렇게 시술 간단한 시술 한다고 그러고 참 여러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오늘 그 이은말분 건사님이 영실이 때문에 온 동네방네 소문도 안하고 얼마나 소문이 나가지고 부끄러워 죽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러면 이제 뭐 정이 이제 그렇다 하면 목사님 꼭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되고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어쨌든 안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인데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라도 하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시죠 여러분 예배 여기 와서 안 드려도 되는 거 알죠 하나님이 다 그 정도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여기에다가 막 열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못으로 막 못질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죄질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물통으로 쓰거나 뭐 정 아니면 간장통 정도는 쓸 수 있어도 좀 변이적으로 그렇죠 좀 다르게 그렇게는 쓸 수 있어도 이걸 망치로 쓴다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 사람도 만들어진 원칙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고 그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주인삼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룰라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람이 그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니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런데 그 말씀대로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자기 생각했던 대로 예전에 내가 그 이야기 해줬죠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단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너무 들으라고 했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또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순종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질서에서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로 하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설득을 해봤어요 했더니 안 맥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증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고증하면서 이렇게 안그름 안그름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면 되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깨비 방망이 우리한테 하나 딱 주면 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동력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내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그냥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나는 내가 인간이라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잘못 들을 때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돌아서 가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힘이 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믿는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믿는다면 내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요 믿는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맡기기 때문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하나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떤 전화를 받고 이러니까 걱정이 턱 되더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때 전화를 받고 오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괜찮아요 그리고 차라리 어른들은 내가 보니까 제가 저도 무음으로 좀 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음이 위험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하고 그냥 전화가 왜 안 오지 이러면 한 열 통화 이렇게 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음이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차라리 진동도 잘 안 돼 그냥 아예 소리 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거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른들은 내가 늙어가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이런 흐트러지는 것이나 어떤 변수나 어떤 애기가 떠들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건 애기가 떠들거나 전화 오거나 그러면 그 본인 당사자가 신경 써야 할 일이지 옆에서 다르게 예배 드리던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시험이 들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본인도 빨리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일이지 해결하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막 이러면서 계속 기분 나빠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하고 다시 예배에 어떤 방해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정오가 되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폭설이 내려도 태풍이 와도 기도를 향한 발걸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딱 12시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에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딱 12시면 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며칠째 목사님 나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이 생겼나 웅성거리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인 몇 사람이 찾아 나섰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담벼락 밑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더라 대체 왜 목사님답지 않게 며칠째 정오기도를 중단하고 이러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저도 미치겠어요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더라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전인가 목사님이 그 어미에게 버림받은 길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해가지고 돌봐줬답니다 밥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니까 죽어가던 그 새끼 고양이가 살아나서 그 목사님을 어미처럼 따르면서 그렇게 그러더라 그래서 평소에 귀엽고 괜찮지만 기도할 때마다 따라와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밖에서 교회 문을 이렇게 긁으면서 야옹야옹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고양이를 밖에다가 묶어놓고 기도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묶어놔야 기도하러 갈 수 있는데 고양이가 없어져가지고 묶어놓지 못하니 기도자리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서 곧 빨리 고양이 좀 찾아서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묶어놓은 본래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기도 잘하려고 그러려고 고양이를 밖에 묶어놨고 또 길고양이니까 길고양이니까 그것을 길고양이는 잡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해놔도 꼭 나갑니다 그 길고양이는 반드시 나가요 지 마음대로 살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집에 기르던 것도 아니고 밖에 있던 거 없으면 없나 보다 그러면 되지 저도 이렇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개도 잃고 고양이도 잃고 개도 잃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성탄이만 안 잃어봤니 이런 걸 주었지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아유 정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저도 뭐 어쩌겠어 좀 서운하고 눈에 밟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걘인데 고양이인데 짐승인데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본질은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이 하던 행위 고양이를 묶어놔야 내가 들어가는데 찬양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본질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내가 내 곡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제가 산부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찬양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 두 손 들고 찬양도 드리자 그리고 좀 빠른 할 때는 빨라서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박수도 있으니까 손도 있으니까 건강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도 영광을 돌리자 기왕 빠른 찬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손을 안 들고 찬양을 드린데 왜 손을 안 들을까 이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본질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그 지역적인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게 막 본질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양이 사건 같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른지 종교의식과 일과를 열심히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고 말씀을 받아 실천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실수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예배 다 버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분이 상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족들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죠 너무 산만하고 또 장난을 애가 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다가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건하게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다가 성질이 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나네 이 새끼가 해가지고 끝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려 내가 화가 너무 나니까 성질이 나니 예 안 돼 거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서 자정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셨어요 그때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셨는데 내가 내 똥만도 못하게 여긴 거지 예수님께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다가 애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애가 어리니까 그러면 권유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끝내고 그리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서 예배 끝 그러고 있더래요 내가 아 그게 딱 깨달아진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얼마간 이제 마치거나 시간이 지나고 그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정말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정예배 자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보러 오는 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오늘 예배는 좋았어 나빴어 예배가 좋고 나쁜 게 뭐 있어요 다 좋아야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다 좋아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안 그래요? 아무리 나쁜 찬양이라도 다 좋아야지 반주가 어떻든 드럼이 어떻든 아니면 찬양 소리가 어떻든 목사가 실수하든 그게 실수했다가 다 베렸다 왜 베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면 나 괜찮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 자세는 더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요 이번에 그 질본에서 그 발표를 했다고 하대요 예배 드리는데 걸리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랬다 예배 드리는데 이 코로나가 전파된 거는 없다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없앤 거예요 저녁 예배로 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실제 해야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마스크 하고 했어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 정책이나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지금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공적인 모임이라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또 못 먹잖아요 우리 세 명씩 따로 갔다니까 세 명씩 이렇게 누구누구 먼저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그래가지고 또 밥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면 또 걸릴 수 있다네 그래가지고 세 개로 나누어서 내가 했다니까요 난 참 웃겨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 뭐 그것도 또 조심하자는 소리니까 그걸 가지고 조심하자는 소리로 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조심하지 않겠는가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잘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지 진짜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 본질은 망각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본질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율법 행위 율법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본질은 없어지고 행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만 책망하고 벌을 주는 그런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 비난하고 책망하고 벌을 주는 그런 도구만 돼버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게 비난 받을 어떤 그걸로 사용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안 사랑했지만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극렬히 여기고 기도해 주면서 저 사람도 마음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율법 행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철저히 구분하고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과 규례를 존중하면서 일상생활에 사소한 데 이르기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의라 여겨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 248개는 긍정적 조항, 365개는 부정적 조항을 두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명 아래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세부적인 규척들을 정한 안식일 노동금지의 규례가 있었지요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절대로 노동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노동인지 생각해야 하니 불을 켜는 행위는 노동인가 아닌가 걷는 것은 멀리 갈 수도 있고 몇 걸음 잠깐 걸을 수도 있는데 몇 보 이상을 걸으면 그게 노동인가 그런 사소한 행위들까지 규례를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동에 해당하는 그날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기회를 보던 터에 아주 좋은 건수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며 잡아 넣을 국리를 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예수님은 하나 던지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심과 평안을 주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노동과 삶의 질고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심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었죠 안식일의 목적이 진정그라하다면 진정한 안식은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죠 종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인이 시키면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안식일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 진정한 심과 안식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는 것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평강과 심을 누리게 해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는데 오늘 안식이니까 저건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옳으냐 사실 그 당시에 구덩이에 양이 빠져가 죽으려고 하면 그거는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건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재물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 병을 고쳐주려고 안식일에 너무 이제 거기를 또 떠나가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까지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그런 것입니까 진정한 목적만 확인해도 되는 것인데 또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 꼭 반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안식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또 자유를 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게 나았죠 이렇게 지키는 게 더 나았죠 오히려 율법적으로라나 억지로라나 이렇게 지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사람을 정제감에 빠져서 그러지 말하는 것이지 그러지 말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번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무심히 그저 참여하고 헌금드리는 종교의식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이를 묶어둔 이유가 기도 잘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새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고양이 묶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놓치고 살아온 소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다시 회복할 기회가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요즘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요즘은 진짜 남편으로서 좀 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렇게 빨래 같은 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내가 해 안 하면 좀 늦어지거나 또 빨래 개는 것도 아내가 안 개 놓으면 내가 개요 가서 반드시 개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해주더라고요 내가 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야 사람에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그래도 그걸 귀찮아 내가 조금 귀찮으니까 이 가족들이 좋아지더라고요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내가 귀찮아서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일부러 조금 더 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지만 이 일을 또 그때 그 봤을 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일을 하심으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고쳐주기만 하면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사람이 한쪽에 치우치면 말이 안 들리고 고집을 부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이든지 자꾸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 돼요 꼭 살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딱 이렇게 고정이 되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봐요 이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 율법에 좀 틀렸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폭력을 하면서 대모를 하고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해요 제가 노예나 총이나 이런 데 회의를 하다 보면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 괄철시키느라고 소모적인 논쟁 다툼을 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직접 대놓고 네가 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론 유다만 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다 들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조용히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론 유다는 들었겠죠 그런데 가론 유다가 나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야기 들었는데도 안 들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내 고집을 보니까 깨달아져 나도 성질 나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리더라고 내가 어디에 딱 꽂혀 있으면 내가 예수님 팔아야 되니까 예수님 안 되겠다 딱 싶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한쪽에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그냥 그쪽 듣고 좋게 생각하면 돼요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한테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걸로만 끝내면 나를 굉장히 불랭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거기 나쁜 소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게 이렇게 해도 그건 나쁘게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나쁜 것도 있죠 이렇게 자녀나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좋게 보면 좋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그분들이 막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그걸로 끝낼 것 같으면 진짜 나쁘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하겠지만 제가 좋게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그런데 한쪽에 나쁜 면만 이렇게 딱 보기 시작하면 그 뭔 일을 해도 나쁜 게 돼 다른 사람에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서야 하고 에스겔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이야기만 듣고 마음을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보고 항상 그리고 역지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지사지 이 아들 입장에서 한번 내가 보면 어떨까 반주자 입장에서 내가 보면 어떨까 하고 역지사지를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것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직진으로 가다가 이렇게 보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구애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지 않도록 예를 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무엇을 하러 나왔는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 보고 교제하러 온 것인가 교회에 봉사하러 온 것인가 목사님 보러 온 것인가 아니면 말씀 듣고 예배하러 나왔는가 주님 만나러 온 것인가 그 목적을 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목적이 틀리지 않아야 방황이 끝이 납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고 관계 속에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거나 물질의 유익에 따라 다니면 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떠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그것이 다라면 다라면 다른 사람 보든지 제가 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을 씁니까 어디 내가 성경 읽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을 씁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쓸리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걸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이러든 말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네 내가 늘 기도하며 판단해 보고 선택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노예나 이런 것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경인제일교회 노예 하기로 했는데 이 경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만나자고 이랬는데 만나는 걸 코로나 지나고 지나고 이러면서 어디 다른 데 모임은 잘 가시면서 그런다고 이러면서 오해를 하더라고 오해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장로님이 있거든요 임원이에요 부회계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께 내가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노회장님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좀 나이 어린 목사님이 있는 거기다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 하여튼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한번 장로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거기 하는 게 좋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은 밥도 안 먹고 노회하고 난 뒤에 그저 그 밥값을 그냥 주고 보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안 되는 것 같더니 이번에 이제 노회 갔더니 다 그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회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다 말씀에 잘 근거해서 내가 잘 순종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지난주 떡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는 내가 이틀 아무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내가 말 잘못했나? 내가 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가 보다 내가 하라고 그랬으면 사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광고할 건 없잖아요 할 사람하고 이럴 필요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때 뭔가 나름대로 감동은 와서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이제 뭐 검단구역에서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잘 판단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인 거 맞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다른 세상 가운데 좀 실수하고 나빠도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본 목적이 무엇인가 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확고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실망할 것이나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확실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아갈 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받으면서 늘 지혜와 또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지혜로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보면 매일매일 내 인생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퍼즐 조각 하나 오늘도 놓고 내일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욕이 오늘 났다가 내일은 욕이 딱 났다가 또 이쪽에 거 하나 났다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생명에서 상급과 큰 축복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